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쫄깃쫄깃 랍랍랍 오리오오오오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떡볶이 좀 더 맛있어요 먹으면 더 맛있어 보겠어요 떡볶이 잘 먹어요 떡볶이 잘 먹어요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 잘 먹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콜라 바삭바삭 뱅뱅뱅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그치에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버섯은 매콤한 햄에서 맛있는게 먹어요 그냥 매콤한 햄에서 먹었을 때 맛있네요 이번에는 좀 더 맛있어 보이죠 제가 직접 맛을 봤을 때, 매콤한 햄에서 먹었어요 매콤한 햄에 매콤한 햄에서 먹었어요